이제 2017년 붉은 달그해, 정년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장 격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장 격지라는 말은 스스로 장수가 돼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춘추 좌전에 나오는 얘기로 왕이 직접 갑옷을 입고 장수가 돼서 적을 공격하는 그 고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장 격지, 군대 용어를 쓰느냐 하는 건 문제인데요. 오늘날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피 흘리지 않은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지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합니다. 애터미 회원 모두가 장수가 돼서 시장을 공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원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리더입니다.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자장 격지라는 개념은 오늘날 독일군에서 나온 임무형 지휘와 같은 개념입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은 왜 전쟁에서 패배했는가를 분석하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현장 지휘관들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융통성이 없고 창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앙에서 계속 지시한 대로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 현장이라는 게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무쌍한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장을 알지도 못하는 중앙에서 계속 지시한 대로만 하다 보니 나폴레옹 군에게 대패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독일은 군사개혁을 시작해서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전투에서 승량 그래서 오늘날 임무형 지휘, 독일군이 발전시킨 임무형 지휘는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한국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텀이의 직급체계는 우리 박완길 회장께서 직급체계를 만들 때 군대 계급체계를 그대로 갖다 가 있어요. 에전트에서 세일즈마스터까지는 지금 훈련을 거치는 사관생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급인 임페리얼마스터는 포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 최고계급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피터의 원리라는 겁니다. 피터의 원리. 로렌스 피터 교수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모든 조직에서 사람들은 무능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유능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하위 직급과 상위 직급은 수행하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과 안목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추기 전에 올라가 버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무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장 격지라고 했으니까 모든 리더들이 모든 사업자들이 장수가 돼서 공격한다. 시장을 공격하고 왜 시장을 공격하고 공격한다. 즉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럼 장수는 아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장수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장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책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그럴 때는 고전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자범법에서는 장수 오덕 그래서 다섯 가지 덕목을 장수는 갖춰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신인용음입니다. 고전에 나와 있는 이 덕목의 순서는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반드시 앞에 것이 앞에 와야 되고 뒤에 것이 두어야 돼요. 먼저 장수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식한 사람이 장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시대의 흐름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조그만 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덕목은 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들이 스폰서의 약속을 못 믿고 말을 못 믿고 능력을 믿을 수 없다.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세 번째가 인입니다. 인 인 이건 인간애를 의미합니다. 인간애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장수가 됩니다. 아주 잔인한 장수가 됩니다. 노래에 보면 인자필용 그렇게 돼 있어요. 인자는 인간애를 갖춘 사람은 반드시 용기가 있다. 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다음 덕목이 용입니다. 용 용기 용감성 그런데 용기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용기에 미국의 실존지심략자 중에 롤로메이라는 사람은 이 용기를 내가 살아남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용기를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용기가 육체적 용기입니다.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육체적 용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용기가 중요합니다. 도덕적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랄 칼리지 이것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와요. 예를 들면 자기 스폰서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것이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는 요구라면 스폰서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도덕적 용기예요. 그런데 이 도덕적 용기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도덕적 용기가 없이 그 집단이 비도덕적으로 가버리면 그 집단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용기가 사회적 용기입니다. 소셜 칼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친하지 않은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예요. 이건 네터미 사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사람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 이걸 사회적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리쿠리팅하고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용기 크리에이티브 칼리지라고 했는데요. 도덕적 용기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면 창조적 용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 우리 센터는 이렇게 해나갑시다.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원칙을 이렇게 지켜나갑시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 이게 용기예요. 용기 육체적 용기는 우리가 발휘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럴 기회도 없어요. 그러나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 이 창조적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미입니다. 어미 이거 엄정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그 말인데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돈보다도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인종과 종족의 관계없이 공정 불공정한 경우에는 참지 않는다. 심지어는 원숭이 실험에서도 그게 나타났어요. 원숭이도 불공정한 경우에는 팔을 엎어버린다.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원숭이가 그럴 진데 인간은 어떻게 하겠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공정성에 어떻게 반응한 거를 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건 국가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대륙 정글에 사는 종족에까지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에게 심한 불이익이 나더라도 그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는 것이 모든 종족에서 확인됐어요. 그만큼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 신, 인, 용, 엄 이걸 갖춰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갖출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독서입니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각 센터별로 또는 팀별로 독서 클럽을 만드세요. 얼마든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소통 그리고 똑같은 책을 읽고도 열 사람이 읽으면 열 사람 생각이 다 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다름이 모여서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전 세계 선진 기업들이 그걸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걸 메디치 팩트라고 해요. 메디치 효과.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 모여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나오는 걸 메디치 효과라고 해요.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메디치 가의 이름을 따라서 메디치 효과라고 해요. 메디치 가문은 금융업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화가, 조각가, 시인, 정치가, 예술가 다 불러 모아서 피렌치에 불러 모았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르네상스가 나오고 아무 상관도 없어도 연결돼서 그래서 선진 기업들이 추구하는 게 메디치 효과입니다. 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2017년 정의년 참 노고 많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일치월장하시고 모두 목표로 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